안녕하세요 더사운드입니다. 저희는 마이비 마이비 200 2010년식 촬영에 곡수를 개조하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음악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비 촬영 같은 경우, 어떤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문고르프 헤드캡을 장착하시면 더 음악과 들려놓은 사운드를 듣기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더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